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육자셨는데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또 선생님이고 하니까 참 근엄하시고 보기에도 점잖으신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불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발각이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도 좀 충격을 받고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인데 몰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솟아올랐어요. 보금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자리에 제가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보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형리에 의해서 그때 한참 사람 만나면 보금을 전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인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잠깐 죽는 순간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만약에 믿는다면 천국을 가기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죽기 전에 믿으랍니다. 믿을 수 있는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예수 믿으면 인생을 좀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때 몇 살까지 살다가 맨날 몇 시에 죽는다고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좀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나중에 그분하고 좀 연락이 끊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실패하라고 이렇게 연단을 좀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훈련하신 하나님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참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면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면 사리 판단이 옳지 못하고 그저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어린아이는 신뢰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어른하고 어린아이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속는 그러한 성향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잘 믿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무슨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파하는 그 천국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헬라오 원어로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와. 메타라는 건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 그 너희야. 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단어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at hand이에요. 바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으로 영접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래.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서히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대석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자,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1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배설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잠자리도 해결이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엄마께 의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부러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찼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꿈이나 야망, 어떤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피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누가 보금 11장 13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똑같은 말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보금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누가 보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시지만은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쓰신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된 것을 쓰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부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식 개명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개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생상태 우리가 접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물을 깨끗하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위생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모든 오염된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속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하면 그 레위기 13절에 있는 그 규례대로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거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접하질 못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막 찢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들이 지나간 길에 파는 계란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영혼이 더럽힘을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병자하고 달리.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듣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면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례를 어기셨다 이거예요. 어기시고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가까이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셨다고 하죠. 손을 대셨어. 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의 본체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나 사랑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더럽다고 사람들이 도해시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암을 입은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암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랑의 여러분. 이와 같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미사 우리를 안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나병 환자와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씻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때도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도 되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희석이야의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희석이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너는 이제 유언을 하라. 가산을 정리하라.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희석이야는 그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벽을 향하여 비둘기처럼 학처럼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거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해 주소서 엉엉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돌이켰다. 마음을 돌이켜셨어요.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의 이 죽음이 압다른 이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팔아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면서까지 마음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요호하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평안을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의 군원을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에 즉시 혈류병의 군원이 깨닫고 중풍병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만찬 최후의 만찬 그날 낮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베드로는 아니 그러면 내 머리와 내 손도 좀 씻어주세요. 그러나 이미 깨끗함을 너희는 입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발은 이 땅을 딛고 다니는 발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끗하게 우리의 발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세마포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시침을 받은 자와 동행하신다. 옷이 흰 자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룸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골롯에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모든 죄는 비극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생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는 늘 비탄하고, 슬프고, 애국하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사업의 어려움, 직장 취직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죄의 타락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가시 덤플과 엉큰기가 모든 세상에 가득 차게 우글거리게 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입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비극의 근원, 질병의 근원, 사고의 근원, 모든 형통하지 못한 근원, 잘못되는 근원이 빗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빗나간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그 명절날 그 주위에 있는 연못을 돌아보시다가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서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한 몰씩 천사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놓으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걸 메고 그냥 달려가서 얼른 물에다 던지면 나을 수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차마 그는 낫기를 원하나입니다. 말하는 대신에 선생님이시여 사실 나는 38년 동안 이곳에서 나를 던져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된 나이다. 얼마나 자기의 처절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 탄원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이거예요. 아니 병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트집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사실 제가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된 유명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전에 있는 그 말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워합니까. 내가 안식일 날 이 사람의 전신. 이 전신이란 말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의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원어와 영어성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Healing the whole man이에요. whole body가 아니라 whole man이라 얘기해요. whole non-anthropon-hygias. 이것은 헬라원어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전인, whole man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쳤다. 그래서 이 전인치유란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인치유란 단어는 구의학 시대에 없는 바로 새언약,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시작이 바로 전인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전인이라는 게 뭡니까. 대상회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크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험없이 보존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치셔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전체가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이 병들었습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까. 우울증과 강박증과 여러 가지 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중독성 마약에 또 술취함에 방탕함에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전인적 치유를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암을 잃게 된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지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뱀과 정관을 밟은 능력을 너에게 주었느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려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의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음란과 음행과 세격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승배와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모략과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야말로 노예적인 삶을 산다.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같은 삶을 산다.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찌눌러 있는 삶이야. 왜 가난한 땅의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만, 공작새와 같은 교만 원망과 불평의 개구리 탐욕이 넘치는 돼지 항상 먹을 걸 찾고 다니는 또 음란한 염소 나태와 게으름의 거북이 또 포악한 마음 사자와 같은 마음 표범과 같은 마음 이러한 그 일곱 족속들이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완전히 면하는 그러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예수님처럼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일생 동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청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이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나왔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있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야말로 생명으로 때 더욱 풍성한 삶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